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송편빛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10일 물레동 제2자치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부녀회 임원과 다문화 여성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송편을 빚으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한편 군은 이날 행사를 통해 이주여성들이 이웃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